아 이거 참수할로 못고 뛰어 하는 거에요? 아 그러니까 저희도 와, 여기서 아직 준비가 됐어 너 어디 장아웃 먹어도 걷힐 수 있을 텐데 아 힘든데 장아웃 먹고 장을 못먹었어요 아! 아! 이 장아웃도 안아 아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잘 나쁘던데 딸이 좋아해요 정리해야 된다는 말은 맞아 맞아 공원 갔다 왔으면 진짜 정리해야지 날이 좋아요 여기 왔죠? 이렇게? 이렇게 싸면 왔죠? 지금 어머니가 지금 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? 네 이박사님 실체미 지금 실체미 이렇게 여기가 앉아 장을 안 사주면 잡는데 장을 얹어 먹어서 힘이 넘치잖아요 장을 얹어 먹어서 한 손으로 딱 막 나오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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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겨라 화이트 그래 손이 저래 그래 딱 그렇지 나 공룡을 저걸하라고 그래 저 중상을 좀 얘기해주고 중상으로 아니 이게 뭐하는지 중상으로 중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팔 앞에 이거 여기는 좁은데요 영평이 한 20m 돼요 아 거기가 길구나 거기는 골목으로 다 나누기 때문에 안경리부터 한번 금방 할까? 장렬 딱 20명에 있었다 거기는 1m씩이잖아 여기가 제일 바쁜데다 여기가 제일 바쁜데다 두 줄에 하나를 뭉쳐가지고 여기가 제일 바빠 젊은이가 제일 고생하는데요 왜 저게 쌓는거야? 장렬에 산다라 정순이 쌓고 계세요 정지 안으면 못해 백장 들어갔어요 백장 한 200점 원자 화면을 가려 진짜? 어우 내가 하단 소리지 아니 뒤에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찍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땀 흘리는데 겨울에 땀 흘리는데 땀 흘리지요? 나 옷을 너무 많이 입었나봐 추울 줄 알았지? 추울 줄 알았지? 네 정말 가야돼 저번에도 구경했었는데 오늘 벗어던 벗어던 때 근데 거기 치고 거기 치고 가야죠 그날 아침에는 더웠죠? 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나중에는 더웠지? 저기가 거늘이래요 산 다 들어오는데 의원님도 타야 들어오는데 보통 소문도 제 개인과는 오래 만든 거에요 이게 말리면 그게 금세 타요 이게 수색일 거 아니에요? 그 거 아니에요? 우리 주석에? 우리 주석에? 이게 연탄 찍으면 이게 비율이 이게 까매도 있잖아요 다 이게 상탄이 아니라 여기 진흙이 들어가서 진흙이 들어가 아 아 그래 더죠 진흙 비율로 뭐라냐면 염소 속도로 조정하는 거지 석탄이 많이 들어가면 빨리 타고 진흙이 많이 들어가면 꼬아지기 옛날 군대에서 빼치 갈때 빼치 갈때 빼치 갈때 빼당 빼당이 다 있어 나 왜 그러려고 하네 에이 에이 선 찍을라고 이거 뭔데 이거 아유 여기 미련은 그렇지 아유 여기 미련은 그렇지 산착 탈 때 이거 찍어봤어요 아 산착 아 산착 아 거기는 산이 흙이 이렇게 끄믁끄믁하잖아 화면 안에는 석탄이 나와 아 그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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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을 때 저거저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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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걸로 그녀 사고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고기를 좀 껴야지요. 원래는 한 5분씩 서가지고 좀 덜찍을 해야지. 그렇지, 덜찍씩 껴고 좀 그래야지. 이거 짜다야. 하루에 연탄은 보통 몇 장씩 되나요? 하루에 떼는 거에요. 잘 막아놓고 떼면 뭐 3분 정도 종아가면 먹던데. 또 그렇게 왜 맥구맥구가 있잖아. 보통 이거지. 그게 아니라 한 구에다가 3개씩 넣는 것도 있거든. 근데 집에는 보통 그렇게 안 되지. 장사하는 데는 많지만. 두 개. 애깨빈이라고 구멍을 막아놨는데. 거의 없어졌다가. 이제 더 많이 생겼어요. 국회의원님께 민원이 있습니다. 석탄 때문에 국민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이 집에도 LNG 보일러 좀 놔주시죠. 전 덕천 시민의 가정에. LNG 보일러를 놔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. LNG. 2개, 2개, 3개, 3개, 4개, 3개. 3개, 4개, 4개, 3개. 아까 할아버리 모인 것 같잖아. 안전이 있어. 여기에서 무심 돼. 무심 간다고. 뇌 지고. 무심. 여이 모시고. 묘지 보러 갔는데. 며지 보러 갔는데. growth. 어르신 모시고, 면이 보러 가셨는데? 면이 보러 갔다고요? 연탄 들어오니까 원이 되는 거죠? 아까 어르신 모시고 쌀하고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없어져요? 150, 이메일? 근데 쌌놓은 모양새가 좀 이상하다고요? 그게 잘못한 거 한꺼번에 다 떼는 거 아니에요? 큰일 났네 이거 그때는 그냥 부셔서 물에 으깨서 저리 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차라리 밑으로 해야 되겠다 밑에 하나 더 쌌죠? 네, 저렇게 하면 문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밑으로 하나 더 쌉니다 더 올리지 마시고 밑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불안해요 밑에 하나 더 쌌요 100장은 남은 것 같은데 100장이 남았다고? 100장? 50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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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밑에 하나 되겠어요 그래 밑에 하나 더 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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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장 정도 나눠요 내가 밴드에다 올리려다가 아무런 건 안 올렸어 금방 구웠어 많이 옛날에 해보셔서 안 멈추고 자랐어 많이 옛날에 해보셔서 안 멈추고 자랐어 근데 진짜 igual